자, 공동소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좀 넓혀서 우리 갑일병이 소유자가 3명이에요 물건은 하나인데 그러면 그걸 공동소유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공동소유에 3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느냐를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갖고 있어 문중에서 선산을 갖고 있어 그러면 총유, 그런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이름도 맞네 등기가 안 돼 있는 단체들이야 그런 것을 말하고요 동업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합유라고 한다 동업을 민법적으로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부분은 공유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직 재산 나누기 전에는 형제들 간의 공유관계가 유지가 돼요 또 간혹 기획부동산을 통해서도 지분으로 땅을 사는 경우도 있죠 보통 당한 경우가 많은데 당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공유가 된다 그래서 보면 종중교회 같은 단체가 갖는 것을 총유라고 하는데 관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른다 됐죠? 이름이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아 이름도 많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민법적으로 동업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고 동업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뭐라고? 조합 조합체가 가죠 합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닌 게 공유인데 공유가 많다 보니 공유는 매년 시험 문제로 나와요 합유총유는 그냥 곁들여서 좀 알면 돼 곁들여서 좀 알면 되기 때문에 합유총유를 열심히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저는 강의 노트에서는 합유총유를 빼버렸죠 핵심 정리와 체계도에는 좀 넣어놨는데 체계도는 체계를 잡으려고 넣어놓은 거고 핵심 정리에서는 강의 노트에서는 빼버렸어 근데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공유는 지분이 있잖아 지분 근데 여기는 투자만큼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총유에서는 그런 지분 개념이 있다 없다? 총유는 지분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업상 돈이 필요한데 돈이 막 급한데 교회 건물 팔아줘요? 안 팔아줘요? 안 팔아지죠 아니면 문중에 선산을 팔아줘요? 안 팔아줘요? 안 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분 개념이 없다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총유인 거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공유합유가 좀 내 거지 근데 좀 이 두 개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해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용어만 더 공부해보고 갈게요 이게 소유권일 때는 공동소유 그래서 공유합유 총유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 말고 기타 재산권일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전세권을 셋이 같이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당권을 셋이 같이 가질 수도 있죠 하나의 저당권을 셋이 가질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의 저당권을 셋이 가질 수도 있다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앞에다가 준짜롬이 된다고 준공동소유라고 한다 그래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그 단체가 만약에 종중교회가 가죠 준총유라고 하는 것이고 조합이 가죠 준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닌 게 준공유 일반적으로 준공유 이렇게 있는 거죠 채권은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권 세 개를 가질 수가 있지 그것도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된다고 아셨죠? 준자만 집어넣는 거야 준자만 준 아셨죠? 뭐에 준한다고? 공유에 준한다고 합유에 준한다고 총유에 준한다고 됐죠? 소유권에서 있는 개념인데 다른 권리에서는 거기에다 준자를 집어넣는다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우리 공유해서 봐보면 봐보세요 여기는 이제 갑을병 공유자가 있는데 X물건을 셋이서 공유하는 거야 셋이 공유할 때 소유권은 몇 개라고요? 소유권은 한 개 일물일권주이니까 근데 소유권 하나를 셋이서 나눠 갖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물건을 나눠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소유권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눠 갖는 거라니까요 갑을병 이렇게 그래서 이 분자가 나눌 분자잖아요 나눠서 갖는다고 가질 짓자 나눠 갖는다고 네 그런데 공유에서는 옆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어 필요하면 그냥 팔아버릴 수 있어 내 지분 내가 돈 필요하면 내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안 말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옆에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혹시 상속 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르쳐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궁금해하실까 봐 사실 상속 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형제들 상관없어 내가 내 거 넘길 거야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상속 분은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되돌려 받을 수도 있어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괜한 걸 또 가르쳐줬네 형제들한테 욕 얻어먹는다 그러다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공유자한테 지분 비율로 기속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봐보세요 가불 병이 있는데 가불 병이 있는데 5분의 3 5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병이 지분을 포기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나눠주면 지분 비율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안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대 1로 나눠줘야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분 비율로 한 가지 더 보자고요 이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상속되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합의 지분과 합의에서는 이런 게 상속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안 되겠지 아니 그게 상속돼서 같이 들어와 버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그 아들이 들어와서 같이 동업하자네? 이런 꼴이 되잖아요 동업을 어떻게 그 아들하고 같이 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게 하는 거야 한 가지 더 지분을 포기하는 건 다른 공유자한테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포기는 성질이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죠 상대방 있는 없는 내 포기다 내 포기 내 포기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까지 있어야 될까요? 등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 법률 행위니까 이렇게 받으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식을 할 때 그걸 사용식을 할 때 지분 비율로 하면 돼 거기에 또 비용 부담을 해야 돼 그때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분 비율로 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인데 이게 만약에 단독 소유를 한다면 혼자 알아서 쓰면 돼요 사용수익 처분하면 되지 법률 범위 내에서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 여기에 뭔가 원칙을 좀 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존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각자 단독으로 모두에게 이익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런 것으로 물건독 증권 행사나 취득쇼 중단 이런 것들이죠 각자 단독을 할 수 있다 관리 행위는 보이계에서 이익인데 지분의 과반수로서 그 이용개량이 결국 사용수익하는 것이다 수익하는 거 이것도 관리 행위가 된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거기서 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수익을 하는 거잖아요 관리 행위라고 해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도 관리 행위가 된다고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관리 행위가 되죠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말한다 이거 한 가지 잠깐 민법 공부할 때 관리 처분을 한 단어처럼 알아두라 그랬죠 관리 처분 이렇게 한 단어로 쓰일 때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나눠서 써 관리 처분 관리 그러면 뭐라고요? 보이계를 말한다 보이계를 말하는데 여기는 보존행위를 따로 얘기를 했죠 각자 단독으로 그런데 보존행위를 따로 얘기하니까 여기는 이계가 된다고 이계 됐죠? 네 나아가서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원동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 전원동의가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나대지에 건축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죠 한꺼번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 행위와 관련해서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이거를 공유물 관리할 때 관리 특약도 가능한 거죠 관리 특약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승계가 돼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지분을 넘겼어 그러면 그것도 승계가 되죠 관리 특약도 승계가 된다고 그런데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고 있어 그런 것들은 승계가 안 된다고 한다 이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 가불병 셋이서 관리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자기 지분을 정한테 넘겼어 정한테도 승계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병이 이런 사건이에요 나는 안 쓸 테니 너희 둘이 알아서 써 이렇게 했대 그런데 나중에 병이 정한테 넘겼어 그랬더니 가불이 정한테 그렇게 한 거죠 전에 병은 안 썼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런 뜻이다 됐죠 그런데 이거 가다가 또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리 행위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지분의 거반수 결정을 바꾸면 되는 거죠 관리 행위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분 변경 처분 변경과 관련해서 전원동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봐보자 이게 갑을 병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병이 마치 자기 것이냐 정한테 액스를 매매로 팔고 등기를 넘겨줘버렸어 이랬을 때 병이 자기 지분을 그렇게 팔 수 있는 거죠 매매 계약 유효다 등기도 뭐다? 유효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지분 아닌 갑을 것까지 같이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매매 계약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타인관리 매매라니까 타인관리 매매도 유효잖아요 그런데 등기 넘겨준 건 뭐야? 남의 걸 처분한 거니까 무거리자의 처분 행위 아니에요 무효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이건 등기 말수 청구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병에 자기 지분을 처분한 것은 등기 말수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말수 청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처분하여 소유권 유효과 격려된 경우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도 등기도 다 유효야 그런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는 유효지만 등기가 모여서 등기 말수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병의 지분까지 등기 말수 청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부 말수 청구하면 안 된다고 3분의 2만 말수 청구해야지 이런 뜻인 것이라고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많이 나오는데 갑을 병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갑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갑 혼자 지면 안 돼요 을의 동의만 받았어도 안 된다고 을 병의 동의를 다 받아야지 되지 갑을 병 같이 지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처분 변경이 되어버렸어 그렇다 관리 범위를 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관계수 물건 정치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죠 참 공유는 소유권 편에서 매년 나오는 파트가 공유다 공유는 한 번도 안 쉬어 그러니까 공유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취득시어가 좀 더 어렵긴 하죠 취득시가 어려워요? 공유가 어려워요? 공유? 취득시어? 취득시가 더 어렵죠 간혹 취득시어는 간혹 나와 간혹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공유는 매년 나온다니까 공유는 확실히 그러니까 내 거를 해두셔야 된다고 보세요 갑을 병 공유자가 있는데 이게 정이 물건을 훔쳐갔어 이거를 돌아가신 아빠 차라고 그랬죠 아빠 차를 도둑이 훔쳐가 버렸다니까 근데 막내가 정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 이때 정한테 바로 달라고 해야 돼 형제들한테 전화해야 돼 바로 달라고 해야지 전화하고 있는데 통화는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돌려받는 건 그냥 다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각자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전부 다 자동차를 내 3분의 1 지분만 그만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면 어떻게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다 미치고 있지 그 자동차에 근데 전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디까지만 자기 지분비율까지만 자기 지분비율만 그래서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도둑한테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다른 형제들 것까지 자기가 다 맡겼대 그거를 안 믿어 만약에 소송에서도 계속 그래 그러면 판사님이 우리 병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오지랖 떨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니까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건 나눠지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오지랖 떨지 마 이렇게 된다 지분비율만큼만 당신 것만 챙기시라고요 위임받았으면 다르겠지 근데 위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유자끼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대 병이 소수 지분권자인데 독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 그랬을 때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다 생각해보죠 이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야 이 사람이 5분의 3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러면 소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당이득반한 청구도 가능하죠 그게 우리 강의 노트의 기억본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은 니은 번이 나오죠 니은 번이 나오는데 소수 지분권자 의리 야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당이득반한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혼자 다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5분의 1 지분권 5분의 1 지분권을 갖고 있는데 의리 만약에 반환 청구를 하면 병이 을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니나 내놔 한다니까 니나 내놔 근데 사실 이게 옛날 판례는 이거 된다 그랬었어요 된다 그랬는데 그때 학설이 야 그때 병이 분명히 니나 내놔 할 건데 그게 말이 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판례가 따라갔어 그러다 보니 이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 논란이 많으면 시험 문제로 꼭 낸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한 청구도 못해 근데 여기서 2분의 1 지분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대 2분의 1은 과반수다 과반수가 아니다 2분의 1 넘어야지 과반수다 그랬죠 내가 하자면 반수야 반수 반수를 넘어야 과자가 들어가는 거죠 반수를 넘어야 된다 반수가 과반수가 되려면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반수인 사람이 진짜로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병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키우면서 을은 얼친도 못하게 하고 있었어 여기는 사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도 형제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근데 어쨌거나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둘이 합세여가지고 야 내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옛날 판례에 따르면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건데 내놓으면 또 서로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도청구 이런 거 하지 말고 방해배제청구 방해행위는 금지청구를 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 치우세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 나무 치우세요 내가 같이 쓸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쨌거나 혼자 썼잖아요 혼자 썼으면 의뢰 2분의 1 지분만큼도 썼으니까 부당이득반한 청구도 가능한 거지 간혹 그런 얘기 나오죠 자기 지분 여기서 2분의 1만 썼대 그러면 부당이득반한 안 해도 되나 이 2분의 1만 썼어도 뭐라고요 이 사람 그 의뢰 지분도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반한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인데 5분의 3 지분권을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대 그랬을 때 이 을은 갑한테는 반한 청구 못하죠 반한 청구 못하는데 부당이득반한 청구는 가능해요 혼자 쓰면 안 되죠 이 사람이 5분의 1 지분권을 갖고 있어도 5분의 1만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못 썼으니까 혼자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거죠 만약에 반한 청구를 하면 갑이 을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투자를 많이 하시던지 그런다니까 아니 네가 과반수면 네 맘대로 하지 과반수 아니면 맘대로 못한다고 투자를 많이 하시던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반한 청구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갑이 정한테 그걸 임대차로 빌려준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임대 고난을 가진 사람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놔 그러면 안 되죠 또 이걸 또 점유 배제 청구 이렇게 말해요 점유 배제 청구는 야 나가 내놔 이 말이잖아요 여기다가 부당이득 받는 청구하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은 지금 세를 내고 쓰고 있잖아요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게 없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갑안수 지분권자 임대인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지금 이 사람이 임대인인 거야 임대인 너 혼자만 다 먹냐 나눠 먹자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 배제 청구 문제로서 봐보세요 가불병이 공유자인데 이거 정명의로 등기가 돼 있대 그런데 이게 무효등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은 정을 상대로 이때 등기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봐봐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었죠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이리니 됐죠 그런데 자기 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형제 지분이 정의에 의해서 침묘이 되고 있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주장하는 건 된다고 안 된다고? 네 거나 잘 챙기라니까 네 거나 얘기해 주는 거 괜찮지 그런데 지가 직접 나서겠다는 건 안 된다고 됐죠 아까 그거랑 똑같아 부당이득 손해비상 청구랑 똑같다니까 네 거 아니잖아 이 말인 거라고 그래서 보시면 이 정의 제3자예요 무효등기를 갖고 있어 그럴 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의 4남매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4분의 1 지분은 자기 거 맞잖아요 상속인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얼마만? 4분의 3만 남의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제외한 4분의 3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라고 됐죠? 제3자면 아니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봐주십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가서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는 이게 분할의 자유가 있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분할금지특약이 있을 때 분할금지특약도 평생 나누지 말자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얼마까지만? 5년까지만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하고도 5년이에요 5년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구분 소유의 공용분 복도를 나누면 된다고 안 된다고 대지도 나누면 안 되겠죠 지금 아파트는 구분이 어떻게 써 있어 경계표 담국어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죠 경계표 담국어를 나눠서 뭐하게? 나눌 게 아니야 우리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름만 공유지 상호명이신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게 아니고 뭐로 가라고요? 해지로 가라고 상호명이신탁 해지로 이건 우리 부동산 실명과 가서 공부를 할 거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방법 가시면 일단 1차적으로 야 우리 이렇게 나누자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협의 분할이에요 협의 분할 협의 분할 근데 협의 분할할 때는 현물 분할 원칙 이런 거 없어요 자기들 마음인지 임의로 나누면 된다고 현물 분할을 했어 그러면 이거 협의는 계약이다 그랬죠 합의로 하는 협상에서 합의하는 게 협의라니까 그래서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 근데 재판상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2차적으로 재판상 분할로 가 근데 이제 재판상 분할을 할 때 법원에 딱 기준을 정해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 현물 분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정해준 거야 현물 분할 근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했더니 오히려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어 마이너스야 그러면 돈으로 경매로 팔아서 돈으로 나누라고 대금 분할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현물 분할할 때 등기가 필요 없는 거지 이때는 판결 확정신이 나눠진다고 이때 이 판결이 뭐요? 형성 판결이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협의 분할을 했는데 도장 찍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협의하자 그래서 등기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아 그러면 법원에 간다 그랬죠 법원에 가긴 하지만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이행 판결이니까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됐죠? 앞에서 다 공부한 것들이고요 근데 분할할 때 누구 빼면 안 된다고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다 참가해서 해야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그리고 협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분할 청구는 안 된다 재판상 분할은 2차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만 가는 것이라고 도장 찍고 나면 안 된다고 공유율 분할이 효과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눴는데 가불병이 나눴는데 병 땅이 뭔가 쓰레기에 매립되어 있고 문제가 있어 처리 비용이 300만 원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럴 때 혼자 독박 쓰는 게 아니고 가불한테 n분의 1이다 그러면 100만 원씩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담보 책임이다 그리고 이제 병의 지분 위에 정의 저당권이 있었어 정의 저당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나눠져도 물건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전속하는 것이지 이 병 부분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분할된 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전속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눠져도 소유자만 바뀌지 물건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 여기까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저당권이 몇 개 될까요? 저당권이? 한 개예요? 물건이 세 개인데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저당권이 세 개가 세 개로 쪼개지는 거지 아 세 개 시험에 안 나와 일물일권주의잖아 물건이 세 개가 된 거 아니에요? 한 개가 세 개로 쪼개진 거라고 합유인데 이게 우리 체계도와 핵심 정리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한번 잠깐 봐보자고요 합유는 조합체가 가질 때 합유 등기를 해야 돼 합유 재산을 합유자 1인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근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지분이 있는데 공유랑 합유랑 다 지분이 있다고요? 근데 공유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냥 단순히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합유는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지분 상속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합유에서는 그걸 자식이 봐서 같이 상속해가지고 동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건 마음대로 나눠도 돼 분할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동업하고 나눠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없는 것이신 거지 조금 다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총유는 법인안위사단 관리능력험사단 비법인사단 이렇게 부르는데 종중교의가 그렇다 근데 여기는 지분관념이 없다고 관리처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돼 그럼 조금 더 보도랭일 할 때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관리라고만 했잖아요 총의 결의가 필요한 거지 됐죠?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총의 결을 해소해야 된다고 단독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런 뜻인 거라고 좀 더 고급져지는 거요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근데 관리처분할 때 총의 결을 거쳐야 되는데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해버렸어 이거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느냐 고난을 놓은 표현대리에서 공부를 했어 이랬을 때 126조 고난을 놓은 표현대리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하는 거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됐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질 때가 있어 크게 그때 그 소수파가 교회 탈퇴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그 교회 재산은 교회 건물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다 이렇게 해버린다 옛날에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교인들끼리 계속 한 건물에 있으면서 막 싸우고 있어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해준 거야 이렇게 그냥 에이 그냥 다수파가 다 가져 이렇게 한 것이라고 네 여기까지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가셔서 합의 총위를 제가 했다고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공유를 하시라고 공유를 틀린 것은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충고할 수 있다 제3자가 했을 때 단독으로 전부 반환 충고할 수 있죠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인이 제3자가 그 무효등기를 갖고 있어 전부 말소 충고할 수 있다 이거 일부러 제가 비교해서 보려고 전부 반환 충고할 수 있다고 전부 말소 충고할 수 있다고 1인이 됐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건 변동은 그 포기의 삽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해야지 된다 그랬죠? 4번이 정답이네요 공유 지분 포기는 성질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서 그렇다 5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뭐한다? 준공유한다 채권을 준공유하면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여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래요 지분 비율로 동일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4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것도 맞죠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5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구분을 침해 본질적 구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안 된다 미치지 않는다 전에 그 사람은 병은 안 썼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하나 더 갑을병은 엑스토지를 공유하며 갑이 6분의 4 을과 병이 6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예거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여기에 항상 나올 때 지분을 써주면 누가 과반수 지분이 있는지를 꼭 봐야 돼 그랬는데 1번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A에게 임다 지금 갑이 과반수 맞죠 과반수니까 A가 엑스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을은 A에 대하여 단독으로 전부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임대가 지금 제대로 된 거잖아요 적법한 임대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2번 1의 경우 A는 을과 병에게 그들 지분에 상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 득반한 의무가 있다 A가 부당이 득반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갑한테 받아야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아니 A가 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냐고 나는 그냥 임대인한테 줬으면 끝나는 거지 3번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자체는 유효죠 타인 권리 매매 그래서 유효다 4번 갑이 엑스토지의 특정 구분을 C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이전등기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안등기다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유안등기가 된다 5번 병이 갑의와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베타조로 조명해 사용하는 경우 의른병에 대하여 엑스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의리 청구를 하면 병이 뭐라고 한다고요? 니나 내나라고 한다니까요 니나 내나 됐죠? 책에도 빨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강의 끝난 뒤에 제가 책에도 이거를 음성파일로 만들어서 학원에다 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해놨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지금 나오고 있나요 혹시? 아직은 덜 만들어졌으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자 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급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봐볼게요 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3페이지 지난주까지 우리 물권법 총론까지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 오늘 점유권과 소유권까지 공부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용익물권 다음 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부하겠네요 그리고 담보물권 가서 지권, 저당권까지 이렇게 있죠 오늘은 점유권, 소유권이다 그래서 보시면 29페이지 점유보조자 먼저 나왔는데 이게 점유에 관념하죠 점유보조자는 간단히 말하자면 이게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을밑에 봐보세요 을밑에 그러니까 점유권이 없지 따라서 점유권이 없고 물권법 총권이 상대방도 되지 않죠 그런데 자력구제권은 인정돼 누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그래서 권리는 권리지만 슬픈 권리다 그렇죠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보시면 되고 그 특징이 점유보조관계다 하는 것이 남아있고요 간접점유 가시면 여기는 또 이거 보시면 되죠 값 밑에 값은 안 갖고 있어도 두인은 점유자라고 해야 돼 점유보조권 인정해주는 거죠 물권법 총권이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 그래 그런데 자력구제권은 없어 그런데 거기는 을이 점유 매개자로서 점유라고 했을 때 점유 매개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 특징이 반환점권이라고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점유 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일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된다 상속연의 점유도 점유의 관념화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종류 가시면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는데 맨 처음 우리 그 봐보세요 오른쪽에 박스부터 먼저 봐보세요 판단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한다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랬죠 불분명하면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 그래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데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매전의 점유 타주가 자주점유로 바뀌는 거 새로운 권원이 있거나 소유의 이사를 표시하면 돼 그런데 왼쪽에 그 자주점유 타주점유 있잖아요 권원이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봤더니 매수인 수증자 절도범은 자주점유인데 이게 점유 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이런 사람들은 타주점유더라 분명히 집권자 명의수탁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도 타주점유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에는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추정력하고 바로 연결해서 보통은 하자 없는 점유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는 추정이 안 돼?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그 다음에 점유계속 추정도 인정되죠 전후 양시의 점유의 사실이 있으면 점유계속도 추정해준다 좀 더 나가자면 전후 양심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순계가 증명이 되면 추정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점유의 적법 추정 권리의 적법 추정은 어디에 있으만 동산만 부동산은 등계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넘어가셔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30페이지 봐보세요 오른쪽 그림부터 이게 갑이 병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할 때 문제가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할 때 돌려주면 그때 이제 계산을 거시는데 거기에 과실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비용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따지는 것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되고 그때 조금 왼쪽에 그때 회복자 써놨네요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를 회복자라고 부른다고요 꼬리말로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유점유자예요 과실 취득권이 있죠 부당이 반환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악의 점유자야 그 사람은 과실 반환해야 돼 소비액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실시하지 못하면 대가 보상을 해야지 되죠 그런데 그게 무효치소 시에도 적용이 되죠 그 옆에다가 해제 X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해제 X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해야 돼서 과실을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선자는 현존의 이기자 그런데 그 외에는 뭐라고요? 전부 배상이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비용 상황 조금 봐보세요 모든 점유자가 충고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비용을 했으니까 필요비 유익비 다 포함이죠 필요비 유익비 다 모든 점유자 악의 점유자 불법 점유자도 충고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필요비에서 선의 점유자가 만약에 과실을 치르겠어 통상 필요비는 충고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유익비에서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충고할 수 있는데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죠 허여하게 되면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그 밑에다가 비용상환적권 다시 해놨잖아요 현존 선택허여는 어디에서만? 유익비에서만 필요비에서는 그런 게 없어 하는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점유보총권 남아있는데 점유보총권은 일단 그 의의에서 간접점유자도 가진다는 거죠 점유보총자는 가지겠어요? 못 가지겠어요? 못 가지는 거지 그리고 점유보총권이 있는데 점유보총권은 점유침탈일 때 오른쪽 그림 봐보세요 점유침탈은 절도강도 같은 걸 말하죠 사기는 아니야 그런데 점유침탈인지 판단은 누구를 기준한다고요? 직접점유자를 기준한다고 그리고 그게 승계인한테 넘어갔어 승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승계인 중에 어떤 사람? 선유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못해 이렇게 되죠 선유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왼쪽 그 내용에 보시면 제척기간이 있는데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건 출소기간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방해되고 방해방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점유권 얘기할 때 본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점유받안청구권과 소유받안청구권이 비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점유침탈일 때는 점유받안청구, 소유받안청구 다 된다고 좀 더 쉽게 점유받안청구할 수 있도록 이걸 인정해둔 거라고 그런데 사기의 경우에는 점유받안청구하면 안 되고 소유받안청구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의의 특별승계란한테는 점유받안청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받안청구할 때는 그런 거 없다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1년 출소기간은 점유받안청구할 때만 그렇고 소유받안청구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요 네 이렇게 되고 오른쪽 상림관계 갑니다 상림관계 여기는 지상권, 전세권에서도 준용이 된다고 그리고 옆집에서 괜찮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미 규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주이토지통행권 그러면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주이토지통행권 등기 필요 없다니까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등기 필요 없지 얘는 소멸시회도 안 걸려 소멸시효는 그냥 물권법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두시라니까요 소멸시효 안 걸린다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걸린 게 두 개가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두 개만 걸린다고 그랬었죠 그랬던가 안 그랬던가? 강의 노트에 써져 있는 것 같던데 만자도 좀 써느라고 그랬는데 만자 써놓은 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그런데 통행권은 언제 인정되느냐 통로가 없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기다가 이용에 부적합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용에 부적합해 헬리기 타고 나가야 돼 과다한 비용 이럴 때 인정되고 더 편리하라고 인정할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통행, 통로 개설할 수 있는데 이게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철거할 업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용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다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건 아니라고 건축법 얘기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는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는 내야지 유상통행권 통행권자가 냈으면 됐지 거기 식구들까지 낼 건 아니야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낼 게 아니다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데 분할 일부 양도의 당사자만 되는 것이고 특정 승계인은 일반 원칙으로 가니까 유상이 된다고 누구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돈 내고 다녀야지 그때부터는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문제가 있는데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공동위용으로 그때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을 하는데 측량 비용만큼은 면적의 비례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옆집에서 좀 더 높이 하고 싶대 그러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자기 비용으로? 이 돈? 이 돈으로? 경계표 담의 국어 등은 뭐가 된다고요? 공유로 추정된다고? 국어가 도랑이라고요 국어가 수지 목군의 제거권 나와 있는데 나뭇가지는 제거 청구하고 안 되면 내가 제거하는 거야 그런데 뿌리는 바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 집 지을 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거물을 축제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미 1년 지났어 거물이 완성됐어 1년이 안 됐어도 그러면 손해비상만 청구할 수 있지 변경이나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취득쇼에서 취득되는 권리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게 표현된지요권, 분명해지권 이거 메울 필요는 없고요 각 파트에서 알면 돼요 취득되는 권리가 아닌 것들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이런 것들인데 저당권 공부했는데 점유권은 왜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점유권은 왜 안 될까요? 점유권은 그냥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어 점이 이뤄버리면 끝이야 취득할 틈이 없어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잃어버리는 순간 점유권이 없다니까 이해 됐죠 그거 취득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됐고요 취득쇼의 객처에 자기 소유도 된다 성명 불상자의 토지도 된다고요 일필의 토지 일부도 된다고 공유 지분도 돼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안 되지 일반 재산만 됐고 행정 재산은 안 돼 행정 재산으로 된 뒤에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러죠 등기 청구 X까지 그런데 취득쇼 두 가지가 있죠 점유 취득쇼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용하게 점유를 했을 때 인정되는데 그것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일단 등기 청구권이 생겨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런데 등기부 취득쇼는 거기에 자두평온 공용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추가돼 있다고요? 선의무가실 이게 추가가 돼 있다고 그런데 얘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10년 지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야 곧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점유 취득쇼 그랬는데 여기서 요건에서 20년 점유가 있으면 되죠 자두평온 공용인데 이게 추정이 되니까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아주 너무 편하고 좋대니까요 그런데 일단 등기 전에 취득쇼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그 등기 청구권이 성질이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 점유 상실시부터 10년의 소멸시가 걸려 그랬더니 이제 막 옆쪽에서 방해를 하네 그럴 때 취득쇼 완성자 이 사람은 뭘 하면 된다고요? 점유을 방해 배제 청구를 해야 된다고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안 된다고 그런데 소유명인이 그 완성자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 있고 하는 청구는 안 된다고 그런데 소유명인의 부동산 처분과 부동산 처분 밑에다가 저당권 설정도 한번 써보세요 저당권 설정을 했어도 그건 뭐라고요? 유효야 유효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꼬리말 달아놨죠 알고 처분했을 때 불법행위가 된다고 항상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했을 때? 알고 처분했을 때만 불법행위가 된다고 다만 이제 그 처분행위는 유효지 그렇지만 제3자가 적극하다 했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인 거지 시효기산점 그 왼쪽에 있는데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그런데 소유명인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임의로 선택해도 되죠 그 다음에 등기 후에 원시취득을 하죠 그 다음에 소구표가 있어 이렇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바로 우리 박스로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게 양도가 됐어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을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중간에 판 거잖아요 지금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양도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을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A가 누구한테? 을한테 보이죠? 우리 강의 루테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완성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해버렸어 그러면 병한테는 못한다고 이때는 이 등기 청구가 생겼는데 채청이잖아요 채청은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만 을한테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등기 청구 못하고 다만 2차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러고도 또 20년이 지났어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병이 정한테 넘겼을 때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유자가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채무 운행 책임은 아니라고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수용이 됐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수용이 되면 대상 청구권 키워드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적극 가담했을 때 무의가 된다라고 됐고 A가 B한테 판 거예요 그런데 B가 직접은 등기 청구 못하고 어떻게 돼? 대위 행사를 해야 돼 채권 양도를 받아 직접 등기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랬죠 채권 양도 동그라미예요 여기는? 매매에서는 채권 양도 안 된다고요? 취득시에서는 채권 양도가 된다고 등기부 취득시효 가시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바로 그림에서 요건의 취득자 명의로 등기가 격려돼 있어야 되는데 적법 유한 등기일 필요가 없어 무효등기라도 상관없어 다만 이중보존등기에서 무효등기 가지고는 안 돼 1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자두평원공연 선의무가실 선의무가실이 추가돼 있죠 선의무가실은 점유 개시시에 있으면 된다고 점유 개시시에 있으면 된다 효과로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데 원시 취득소급회는 똑같아 시효완성은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거기다 하나 쓰면 소유권 소멸하는 게 아니죠 소유권 상실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가 소유자니까 현재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방해배제 청구 방해배제 청구가 뭐예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지 방해배제 청구가 뭐예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 된다고 부합도 요즘은 좀 덜 나오는데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런데 잠깐 보자면 이게 부동산에 부합이 됐어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속치킨자의 소유가 될 때가 있는데 권원이 있으면서 뭐가 있을 때? 독립성이 있을 때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아까 구성 부분 된 게 뭐가 있었어요? 시멘트, 철근, 자재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구성 부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지 건물 주인께 돼버린다고 부합됐는지 따져볼 것들이 있다 그거 이제 그림 보시면서 생각해 보라고요 갑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 건축을 했어도 건물은 부합되지 않죠 누구 거라고요? 지은 사람 거 을 거죠 을 거 그런데 남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합돼 버려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라고 갑소유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되려면 고논이 있거나 또는 입목등계됐거나 명인방법에는 수목이거나 그럴 때 그렇다 그런데 이제 농작물 농작물 이거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랬죠 언제는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의 소유 이렇게 바꿨죠 무단 경작을 했을지라도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어 처음에 이게 배추로 그려줬었는데 제가 벼로 이거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벼예요 벼 아셨죠? 건물에 증축한 경우 이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나 권원과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아 됐죠 부합되니까 그 기존 건물에 부합 밑에다가 꼴 한번 써볼까요? 경매가 됐어 그럼 경락인의 증축 부분이 경락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지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넘어가셔서 공유 나와 있는데 공유에서 공유 지분이 있죠 소유권은 하나인데 지분으로 나눠서 갖는 것이다 그런데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전부를 지분별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별로 기속되죠 이런 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지분 포기할 때 등기가 필요하다고요? 한 가지 더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 다 중요해요 국가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비용 부담도 지분 비율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수익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동으로 할 수 있는데 물건도 청구 행사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 반환 청구 앞에다가 전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묘등기 발수 청구할 수 있죠 제3자에게 그런데 거기 안 돼 있어서 손해배상이나 또 잠깐 써두시면 칸이 부족해서 못 썼는데요 부당이득은 어떻게? 지분 비율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로 됐죠 그 다음에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거기 임대 및 해지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 이런 것들은 다 관리 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혼자 점유하고 있어 그래도 적법 위하고 다만 부당이득 관한 문제가 남아있죠 임대를 해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공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 과반수 지분 가지고 안 된다 또 공유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이때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 청구하면 안 된다고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하면 안 된다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만 말소 청구를 해야죠 공유물 분할 나와 있는데 분할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분할금지 특약이 있을 때 5년 내로 할 수 있는데 갱신할 수도 있고 또 5년을 넘지 못해 공용부분, 돼지, 경계표담, 국어 이런 것들은 부닐할 게 아니야 상호명의신탁은 거기다 써두시면 명의신탁 해지, 해지로 가야지 분할 청구를 가면 안 된다고 해지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분할 방법에서 분할할 때는 전원이 다 참가해야 돼 협의 분할할 때 분할 방법을 2위로 선택할 수 있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예배적으로 대금 분할도 가능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했더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어 그때는 경매를 팔아서 돈으로 나누라 이 말이다 근데 어쨌거나 협의 분할이 되면 그때는 협의가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 재판상 분할은 판결 확정 시에 이미 나눠진다 등기가 필요 없다 이 판결이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했을 때 근저당권이 있으면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 집중되는 거 아니다 지분비율로 담보 책임진다 이런 얘기고요 합의 총유가 나와 있는데 합의는 조합체의 소유다 근데 이건 합의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1인 명의로 등기하면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거 바꿔 쓰라고 그랬죠 지금 새로 계정 채를 달리한 부분들은 다 고쳐져 있는데요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사신 분들은 무효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보존은 각자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가 필요해 지분 처분 시 전원동의가 필요해 분할 청구할 수 없어 근데 이런 게 공유하고 좀 다르구나 동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특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줄여서 사원이라고 한다 사원의 총유가 된다라고 한다 사단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총유의 관리처분은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해 관리 밑에다가 보이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 관리가 뭐라고요? 보이게라고 보도냉기도 뭐가 필요해? 총의 결의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네 여기까지 해석했는데요 꼭 정리를 이걸로 다시 요거만 한 번 딱 수업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복습을 해봐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의 노트로 종립까지 하니까 점수가 더 재수없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걸 다 하지 않아도 붙는 건 맞아 아셨죠? 절대 붙는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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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